출연 가수입니다. 저희 경주연예인협회에서는 매년마다 신라가요제를 열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제5회 신라가요제 출신 가수입니다. 권성희의 하이난 사랑을 가수 최은성씨가 불러드린다고 합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호발톱 밑바다 누르지 야자수 아래 아롱만 해변에서 처음 만난 남북의 아가씨 다 대인 한잔 두잔 처음 들어가는 하이난의 밤 우리 길에 취해서 그 사랑에 취해서 잊을 수 없는 정든 밤이여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둘이서 새긴 두 사람 젊은이 불타는 하이난의 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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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할 아이나 내마 고맙습니다 그 빛받아 늘어진 야다수 아래 아롬마 내변에서 처음 만난 남북의 그사람 연구로 와있다네 척들어가는 하이나르마 우리에게 취해서 그사람에 취해서 잊을 수 없는 젊은 밤이여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소리 쏟새긴 그사람 젊음이 물타는 하이나르마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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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